100개에 15만원인데 요거를 300개를 사면 조각이 대충 한 2400개 500개 정도 모여요 그럼 남은 조각은 내가 게임 참여해서 얻어야 된단 말이야 조각을 제가 VVIP가 아니라서 결국에는 45만원을 지르고도 만약에 안 뜨면은 바로 못 쓴다는 얘기에요 자 15만원 질렀구요 바로 삽니다 내가 만약에 확정팩 하려고 300개를 질렀는데 마지막은 280개 쯤에서 만약에 드레드노바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남은 에픽 상자 때문에 확정팩 하나 얻을 거 아니에요 확정팩의 내용물이 제가 다 있는 템들이라 얻어도 손해야 그래서 100개 안에 떠야 돼요 일단 먼저 하나씩 까면서 오늘의 운세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일단은 한 5개만 하나씩 까보고 10개 동시에 도록 할게요 드레드노바는 에픽이기 때문에 색깔이 아예 다르죠 완전 자줏빛 완전 다른 색깔 오케이 5개만 일단은 하나씩 까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갑니다 이제 10개 동시에 도록 갑니다 여러분들 10개 동시에 도록 하나 둘 자 일단은 빨간색 화면 자 쓰레기 다음 오케이 또 빨간색 자 이거랑 아예 다름 완전 보랏빛 완전 지대로에요 어? 에반데? 다음 빨간색 다음 하나 둘 아 빨간색 자 100개 안에 나와야 돼 웬만하면 100개 안에 나와야 돼 아 테두리 없어 하나 둘 재수없어 재수없어 브금 때문에 부정 탔어 이제 뜬다 하나 둘 아 테두리 없어 저는 200개 해서 50개 남아올 때 10번 까기 하더니 3번째가 드레드 뜨더군요 아 아 15개 남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같다 진짜 아 제발 야 여기서 떠야돼 진짜 나 진짜 45만원 쓰긴 죽어도 싫어 진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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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짜 안 돼 아 진짜 안 돼 아니 뭐 돈 되는 것도 하나도 안 떠 어 짠 짠 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사플 되는데 이거 스포 당하는데 안되는데 아 몰라 어 어 어 막 터져 막 터져 막 터지고 난리났어 어 안 떠 야 막 터지면 뭐하냐 요거 기간제도 터져 아지트 야 오늘 귀 터트리자 그냥 귀 터트리러 가자 귀 터트리자 귀 터트려 그냥 귀 터트려 그냥 귀 터트려 귀 터트려 몰라 몰라 방클 해 몰라 귀 터트려 귀 터트려 귀 터트려 몰라 방클 나도 몰라 씨 될때로 되라 씨 나 안봐 그냥 내용물 안봐 씨 족가 족가 안가 씨 안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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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귀 터트려 씨 와아 와아 아니 난 개빡 치는 게 뭔지 알아? 아니 45만원 질러서 바로 쓰면 몰라 또 45만원 질러서 게임에서 또 뽑아야돼 한 달 걸려 그거 45만원 쓰고 한 달을 기다려야 쓸 수 있지 칼을? 개쓰레기 칼인데 이거 진짜 내 돈 진짜 아 개짱이나 30만원 씨 아 야 야 야 야 9천원 남았어 BBL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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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천원 남았다아아 아 아 개짜진나 진짜 열받아 진짜 씨 아아 샷건 존나 말리 샷컷 말리네 진짜 씨 아 아 와 야 에바 진짜 아 아니 10개 안 뜨는 것 같아 한 개씩 갈래 짜진나 야 너무 현타온다 야 200개가 무슨 10초만에 사라지니까 빡신다 안되겠다 야 질질 좀 끌자 안되겠다 아 현타와 지금 미치겠어 지금 개빡쳐서 안되겠어 지금 아 짜증나 진짜 30 50만원 씨 야 그러보니까 중국 쇼케이스 비행기 값이랑 그 내준거 여기다 다 쓰네 아이 개빡치네 진짜 어 뭐야 이거 씨알하네 씨발 무슨 이러냐 아 ㅈ같다 야 누가 드레드워버 노가 뽑은 사람 있나 아 한 명 먹었네요 자 타이밍 야 아직 멀었어 애들 지금 야 수십 명이 까고 있어 지금 야 큰일났어 지금 어어 지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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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와 진짜 안 떴어 안 떴어 오케이 아직 안 떴어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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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간이야 아직 4시간 테두리 안봐 나이스 떴다 아 근데 나이스가 아니네 왜 지금 또 아니 왜 지금 또 아니 잠시만 돈 다 쓰니까 뜨네 돈 다 쓰니까 뜨네 돈 다 쓰니까 뜨네 아 진짜 짜증나 열받아 개새끼들 이숙 불쌍하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자 안 떠 안 떠 이거 안 떠 아 영웅님 구독 감사합니다 뒤편스러웠던네 화타와던네 보너스 분에 넣어야지 2400개 아 아 ㄷㄷㄷ 아 어 그래도 야 다행인거는 45만원 질려고 기다리진 않았어 일단 he repo 아 아 아 나이스 10080808080808080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